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 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언급을 하거든요 가겠습니다 첫번째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비트맵 이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레스터 방식 이라 그럽니다 레스터 R A S T E R 레스터 방식 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시험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구요 레스터 방식 비트맵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레스터 방식 이 비트맵은 이미지를 점의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점의 집합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우리 스마트폰 살 때 카메라 몇 픽셀이냐 몇만 픽셀이냐 또는 화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점의 집합으로 픽셀 화소 이게 바로 비트맵이에요 그리고 얘는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일 크기가 커지겠죠 고해상도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죠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해요 겉대 부분이 오돌돌돌돌 해주는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엘리어싱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고 그걸 없애주는 걸 안티 엘리어싱 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시험지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긴다 비게 비게 돼지고기 비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트맵은 계단 현상 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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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아두시고 비트맵은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 그 다음에 페인트샵 프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특히 포토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토샵입니다 바로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리고 비트맵 형식 BMP 그 다음에 JPG PCX TIF PNG GIF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던 것들 이게 바로 다 비트맵 방식이에요 비트맵 이번에는 이제 벡터 가겠습니다 벡터 방식은요 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해요 직선이나 곡선 시험 문제의 직선 곡선 그러면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이미지를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직선이나 곡선 직선이나 곡선은 벡터에요 벡터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확대 축소했을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또 하나 그러니까 고의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더라 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일러 그 다음에 코렐드로어 플래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벡터 파일 형식에는 WMF 그 다음에 AI CDR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비트맵 형식하고 베터 형식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비트맵 방식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건 뭐다 벡터 방식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두번째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 표현이 용이하다 만들고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된다 무슨 현상? 비, 개, 개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긴다 라는 거 맞는 거고 비트맵 파일 형식에는 BMP, TIF, GIF, JPEG 등이 있다 맞는 거죠 또 갈까요?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표현에 사용되는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벡터 방식 직선이나 곡선 이미지를 화소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뭐예요? 비트맵이죠 바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두번째 갈까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한다 뭐예요? 벡터 방식 맞잖아요 세번째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 벡터 맞는 거고 파일 형식 WMF, AI 등이 있다 맞잖아요 네 비트맵 벡터 방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관련 용어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제 렌더링인데요 렌더링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이 RENDER가 무슨 뜻이 있냐면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렌더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입체감 있게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렌더링이에요 가겠습니다 첫번째 커뮤드 그래픽에서 3차원의 질감 그림자 명암이죠 그 다음에 색상 농도 등을 이용해가지고 사실감 입체감을 추가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렌더링이에요 사실감 있게 만들어준다 만들다가 영어로 렌더 렌더링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감 추가 사실감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려면 그림자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농도 이런 3차원적인 질감을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거죠 렌더링 렌더 만들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렌더링 D-I-T-H-E-R 디더가요 뭘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디더가 뭐냐면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막 망설이는 거예요 어 나 이거 색상 표현 못하는데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라 그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디더링 주저하지 말고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했을 때 비슷한 색상을 내라 다른 색깔과 섞어서 그게 바로 디더링이고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 인터레이스 하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터레이싱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천천히 표시되면서 점점점 선명해지는 효과 그게 바로 인터레이싱이에요 됐네요 됐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모핑인데요 이 MORPH 모프가 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프가 변하다 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모프 변하다 변화시키다 영화 같은 데서 특수효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뭐 사람 얼굴이 여우 얼굴로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 바로 모핑이에요 모프가 변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만 아시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죠 모핑 그 다음에 모델링 모델링 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쓸 수 있게끔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정하는 거예요 모델링 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델링 모델링 시킨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죠 비트맵 방식에서 엘리어싱이라는 것은 계단현상을 뜻하는 거고 안티 그걸 없애주는 게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곧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는 거 엘리어싱 계단 현상을 안티 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안티 엘리어싱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형 변형 변하다가 영어로 모프 그래서 변형시키는 기법 모핑 그러니까 정답 3번에 모핑 바로 나오잖아요 다른 거 보지 않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돼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특히 영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효과는 모핑이죠 모핑 모핑 정답은 3번에 모프 변하다 1번에 1번에 있는 로토스코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줄여서 로토 이렇게 로또가 아니고 로토라고 이렇게도 부르는데 얘는 애니메이션에다가 원본을 갖다가 합치는 기법이에요 두번째에 있는 셀 애니메이션 여기서 셀이라는 건 셀룰로이드 종이를 얘기하는 건데 투명 비닐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배경에다가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기법이고 4번에 입자 시스템은 미세 입자를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구름이라든가 폭포 뭐 이런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자 시스템 그래서 변형 비용된다 이미지가 변형 모프 모핑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해서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알리앤디아 렌더 무슨 뜻이 있다 만들다 라는 거잖아요 가겠습니다 첫번째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기법이다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건 디더링이고 두번째 두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하는 기술이다 변화 모핑이죠 세번째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다가 명암이라든가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술이다 사실감 있게 만들어 준다 입체감 있게 만들어 준다 렌더링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네요 네번째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이다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 이제 안티 엘리어싱이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네트워크 접속 장비인데요 첫번째로 허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HUV 허브가 무슨 뜻이 있어요 중심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집선장치라고 불러요 집선장치 뭐예요 해선이 모이는 개념의 집선장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해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허브 중심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집선장치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해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준다 허브 중에서도 이제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치 허브가 있는데요 스위치 허브 같은 경우는 속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집선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는데 스위치 허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스위치 허브 이번에는 이제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우터의 R-O-U-T-E-R 라우터의 사전적인 의미가 먼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 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에서의 라우터의 역할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최적의 경로 라우터의 역할이에요 당연히 데이터 전송을 위한 거고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라우팅 해준다 바로 라우터의 기능이고 브릿지, BRIDG 무슨 뜻이 있어요? 달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인데 조건이 있죠?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로컬 레이디어 네트워크 랜 두 개의 독립된 두 개의 랜 연결 접속 다리 브릿지 독립된 두 개의 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피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 R, E, P, E, E, T 리피트 무슨 뜻이에요? 반복하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얘는 이렇게 반복해준다 증폭해준다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 거리 전송 먼 거리 전송을 하다 보면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그걸 감세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전압을 높여서 전송해주는 장치예요 리피터 증폭시키는 거죠 신호를 감세현상이라는 말이 꼭 오고 출력전압을 높여준다 신호를 재생시킨다 새로 리피터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트웨이인데요 게이트웨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공항에 가면 게이트 입구잖아요 게이트웨이 그럼 출입문 관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바로 게이트웨이의 뜻이 관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알아두셔야 돼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당연히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게이트웨이다라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뭐예요 1번은 허브죠 허브 두 번째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 리피터 세 번째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위해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장치 바로 라우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다른 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 말씀드렸었고 또 볼까요 다음은 인터넷 통신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적인 역할에 관한 걸로 옳은 것은 게이트웨이에 관한 문제예요 첫 번째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된다 게이트웨이 무슨 뜻? 관문 그렇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고 2번은 뭐예요? 인터넷 신호를 증폭하며 증폭 리피터죠 먼 거리로 정보를 전송할 때 전달할 때 사용한다 맞는 거고 리피터 네트워크 계층의 연동 장치로 경로 설정에 사용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 설정 라우팅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라우터예요 3번은 라우터에 관한 얘기고 네 번째 문자로 된 도메인 이름을 보기를 가지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IP 주소 숫자로 이루어진 실제 IP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거는 뭐예요 dns 에요 dns 도메인 d name 서버 또는 시스템 dns 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쏙 넣어 두셔야 되겠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파이어월 무슨 뜻이에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벽 방화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의 보안 문제로부터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스템 또 하나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뭐예요 보안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신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거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의 유해 정보 유입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한 정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의미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방화벽이라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총칭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하드웨어만 의미한다 소프트웨어만 의미한다 이렇게 뻥을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 P A C K E T 이 패킷 그 내용을 엄밀히 체크해가지고 인증된 것만 통과시키는 구조다 뭐가? 방화벽 또 하나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구가 예요 예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부 안에서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해킹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방화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에서 불이 났을 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서 불이 나버리는 건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방화벽에 그래서 외부에 진입을 역추적해서 그 흔적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외부로부터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방화벽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방화벽의 접근 제어라든가 인증 암호화와 같은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하더라라는 거고 방화벽 맞아요 세 번째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진입자를 역추적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방화벽을 이용하면 외부의 보안이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내부에서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방화벽일지라도 방화벽의 개념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또 볼까요 다음은 컴퓨터 보안기법의 하나인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전자메일 바이러스 이메일을 통한 바이러스라든가 온라인 피싱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방화벽 개념은 아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볼까요 해킹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기법이다 외부로의 정보 유출 맞죠 세 번째 외부 침입자의 역추적 기능 맞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의 불법 해킹은 막지 못한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그 내용이잖아요 내부의 불법 해킹은 막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네 방화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이제 암호화 기법인데요 가겠습니다 암호화 기법은 이제 비밀키 암호화가 있는데 비밀키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로 비밀이 있어요 그럼 서로 그 비밀이 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칭키라고도 불러요 대칭 대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같다란 뜻이에요 동일하다 대칭 비밀키 대칭키 그 다음에 얘는 하나요 하나 비밀은 하나 단일키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비밀키의 비 대칭키의 대 단일키의 단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비대를 달았다 이거죠 비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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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동일 동일한 걸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대칭 대칭 동일한 하나의 키 하나를 모르는 단일키 단일의 비밀키를 가진다 그래서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비대단 비대단 비대비대단단 그리고 암호화하고 보코화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은 대칭 같으니까 단일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조심하실 건 뭐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할 키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비밀이 많아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단일키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단일의 개념 대표적인 방식은 대스 방식이 있어요 DS 비대단에 아까 대 대 대 대 대칭 대 대 대 대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비밀키 암호화 비대단 비대단 비대비대단단 대칭기 대 대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공개키 가겠습니다 공개키 얘는요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합니다 암호를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공개를 해버리는데 왜 공개를 하냐면 비대칭이에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중키입니다 비대칭이라는 건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공개키의 공 비대칭의 비 이중키의 이 공비 이 이렇게 공비 이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공개해버리는 거죠 비대칭 두 개의 키 이중키를 가진다 공비 이 이렇게 그 대신 얘는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속도가 느려요 또 하나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로 하고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암공 복비 라고 써 드리겠습니다 암공 복비 암호화할 때는 이해하셨죠 암공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로 하고 암공 복호화할 때는 뭘로 한다 비밀키로 한다 암공 복비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됐죠 암공 복비 애부할때 는 공개하고 암호화할때는 공개하고 복호할 때는 비밀키로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마다 우편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편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는 뭘 집어넣는 거예요 우편함을 누구나 와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쇠구멍이 있습니다 열쇠구멍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뚫려져 있는 이 슬롯 구멍 안에다가 우편함 우편함 집어넣어요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꺼낼 때는 다시 꺼낼 때는 복호하는 거죠 꺼낼 때는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비밀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열려있지만 잠겨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그거예요 암호화할 때는 공개 집어넣을 때는 공개 꺼낼 때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비밀키 이겁니다 암공복비 그리고 얘는 이중키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의 크기가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가 공개키이기 때문에 키의 분배가 쉽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될 키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방식은 R4가 있어요 R4 R4 방식 공개했기 때문에 R4라면 다 한다 R4라면 다 한다 R의 R SA4 알 사람은 다 한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됐네요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다음 중 정보 보완을 위한 비밀키 비밀키 비밀키에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정성은 키의 길이 및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단일키니까 맞는 거고 두번째 암호화와 복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화 기법이다 비대단 대칭이 동일 같은 거니까 맞는 거고 세번째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암호화나 복호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비밀키가 아니고 공개키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번째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 비밀키 맞는 거죠 또 볼까요 다음 중 정보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키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비 공개키 비대칭 이중키 알사 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기 때문에 그죠 비대칭이기 때문에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다 공개했기 때문에 세번째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데스가 있다 데스가 아니고 알사잖아요 알사 공개했기 때문에 알사라면 다 안다 그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고 네번째 데이터를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복호할 때 키는 비밀로 한다 뭐요 암공 복비 맞잖아요 네 암호화 기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sem 세